여러분 지금 TV에 나오고 어디 하는 유명한 멘토, 여러분이 따르는 유명한 멘토, 지식인. 지나고 보면 누구예요? 다. 뭐였어요? 소피스트였잖아요. 이때는 바른말 했다가, 이때는 헛소리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인들. 왜 그럴까요? 선악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그때 자기한테 유리한 고지에만 서다 보니까 어떨 때는 되게 양심적인 사람. 말발이 장난이 아니니까. 드립력이 너무 좋으니까 어쩌다 우리 편이 됐을 땐 어때요?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 없죠. 장난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정의의 사도로 보여요. 그 순간에는. 근데 다음에 만나니까 적으로 만나요. 왜 저쪽에 가 있어요? 비왕심 편에 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소피스트들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미워한 게 소피스트예요. 일반인은 그렇게 변호라도 못해요. 죄 지었으면 부끄럽다고 하는데 내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부끄럽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현란한 말발로 자기를 쉴드 쳐버려요. 변호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참 매춘부만 못하다 라고 깠어요.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에서 심각하게 공격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맹자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제가 정확한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서. 인과의로 가장하는 소시오패스들에 대한 맹자의 비판이 나와요. 인과의 사랑과 정의를 진심으로 하고 싶어야 분자인데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면만 쓰고 다니고 속에는 욕심 충만한 이들에 비판할 때 맹자가 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가면을 쓴 지 오래돼서 본인도 자기 본 얼굴인 줄 알고 있다. 자기도 속아요. 내가 양심 좀 하지 라고 오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양심 좀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겉으로 착한 사람인 것처럼 오래 살다 보니까 마치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명상을 자꾸 하시면서 양심분석 하시다 보면요. 자기 가면이 먼저 보입니다. 남의 거보다 내 가면이 보여요.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자비 베풀고 자선하는데 저 속에서는요. 어떤 나의 불안함 때문에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 이거 알고 있는데 묵인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 덮어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명상하면서 분석하다 보면 나를 남처럼 분석할 수 있거든요. 남을 나처럼 분석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하면서 양심분석 하시다 보면 나를 남처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럼 냉정이 보여요. 사실 남이 그랬으면 냉정히 봤을 텐데 내가 한 거는 자꾸 용서를 하거든요. 내 거를 안 봐요. 내 것까지 보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성장하고 또 한 번 이형은 내 눈을 감정 với 기 Dip A.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